고혈압 환자들 물을 만들었습니다 고혈압 환자용 물입니다 투명하죠? 물이에요 물인데 이게 하나가 50ml거든요 그런데 두개 먹으면 100ml 어떤일이 벌어지느냐면 제가 이렇게 혈압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이신 분들 혈압이 140에 90 또는 150에 100 이렇게 드시는 분들 또는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 아마도 이제 물 100ml 100ml 많지 않죠 그냥 컵에 따라서 그냥 한 모금 꿀꺽하면 100ml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시는 파우치 있잖아요 파우치 파우치 하나가 보통 120에서 150ml입니다 그러니까 100ml니까 양이 적다는 건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제가 옥시미터를 차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혈압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펄스 맥박수가 올라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국가과제를 하고 나서 정말 좋은 우리 심혈관에 관련된 또는 죽상 동맥경화증에 관련된 과학적 의학적 바이오마크를 우리가 획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임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인데요 바로 우리 죽상 동맥경화증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 심혈관 질환에 관련되는 그 연구를 저희가 마치자마자 바로 이 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분은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자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자 우리 이 물을 먹기 전에 143에 94였습니다 143에 93 그리고 맥박수는 76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물을 이 물을 100ml를 먹고 나서 40분에서 한번 재고 60분 그러니까 1시간 후에 쟀습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아까 143이었던 혈압이 121 94였던 게 85 정상이죠 그 다음에 펄스가 아까 76이었는데 76에서 72로 계속 여전히 문제가 없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분은 50대 중반의 남성 문모씨입니다 고혈압약도요 우리가 약을 드시게 되면 2주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혈압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이건 물이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냥 투명한 물 제가 DND 물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DND 연구 즉 당뇨 연구에서 시작된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뇨 물도 곧 나옵니다 그런데 고혈압물이 먼저 나왔는데 이 100ml를 먹게 되면 143이 120으로 1시간 만에 20이 떨어져 버렸고 자 여기는 우리 회사의 직원입니다 이 직원인데 여직원이 20대입니다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148 148 148에 77입니다 높죠 그런데 이 친구는 딱 먹고 15분 만에 쟀습니다 15분 물론 이게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15분인데 120에 74 15분 만에 정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펄스의 문제 맥박의 문제가 있으면 안되거든요 맥박은 이 친구가 90이었어요 90에서 87로 맥박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어젯밤 저는 120ml를 먹었습니다 70ml와 50ml 120ml를 먹고 저의 혈압입니다 106에 73 맥박 65 여러분 믿겨지세요 저는 120ml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어제 저녁 6시 44분에 시작을 해서 어제 밤 거의 12시까지 혈압이 아주 정상적으로 혈압약 이런거 전혀 먹는거 없이 이런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물론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고혈압환자가 1500만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1500만명 5000만 인구 가운데 1500만명 성인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인구죠 여기서 뇌혈관을 동반한 고혈압환자는 약 75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 물을 D&D물을 출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행사를 한번 할 것입니다 행사는 언제 하느냐 바로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14시 장소는 239바이오 본사회의실에 삽니다 여기에는 다만 선착순 20명이 있습니다 선착순 20명 그러나 반드시 전화예약은 필수로 하셔야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 우측에도 전화번호가 있고 저희 회사로 전화를 해서 여기 오시면 이 D&D물을 1리터씩 드릴 겁니다 1리터 1리터면은 10번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오시면 여기 오시면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한번 합니다 오셔서 혈압을 체크할 것이고 또 100ml 현장에 드시고 그 자리에서 또 한 30분이나 1시간 후에 체크하실 분들은 체크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실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는 우리가 오는 대로 무작정 주는게 아니라 전화예약을 필수로 하셔야 한다는거 오시면 1리터씩 10번 할 수 있는 물을 D&D물을 드린다는거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먹고 자 먹기 전에 내가 혈압이 얼마였다 그런데 먹고나서 30분 또는 1시간 후에 내 혈압이 얼마였다를 사진으로 찍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진으로 보내주셔야 이렇게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동참해 주시면 그 조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토요일 14시에 하겠습니다 전화는 7월 10일까지 7월 10일 7월 10일까지만 전화예약을 받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선착순으로 20명이 되면 종료하겠습니다 혈압약을 혈압약을 먹어도 1시간 만에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떨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자마자 15분부터 효과가 나기 시작해서 1시간이면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고혈압과 당뇨가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70대쯤 되었을 때 치매를 앓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계속 7년간 연구를 해왔는데 그중에 결정판이 물입니다 이 물 100ml를 먹게 되면 혈압이 바로 120에 80대로 정상으로 되어버리는 이 기적과도 같은 물을 여러분들에게 체험판으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건은 먹기 전과 1시간 후에 사진을 찍어주시는 것 두번째는 사전에 7월 10일까지 전화예약으로 해주시는 것 그리고 7월 13일 토요일 14시에 우리 회사에 오셔서 직접 수령해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무런 화학성분이나 방구성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날이 뜨거워서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릴 수는 있겠지만 가다가 혹시 상해버릴까 봐서 저희 회사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시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당뇨와 고혈압을 이제 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239 바위가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고혈압물 당뇨물을 가지고 이제 국내에는 물론 해외로까지 저희는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